프로듀스 48 배윤정 프로듀스 48 배윤정 프로듀스 48 배윤정 트레이너가 일본 연속생들에게 호평을 쏟아냈다. 15일 밤 11시 문엣에서는 프로듀스 48이 첫 방송됐다. 프로듀스 48은 한일 양국의 연속생 96명이 한일 걸그룹 데뷔를 목표로 서바이벌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HKT 48은 준비한 무대를 선보였지만 아쉬운 실력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배윤정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지 않나. 일본에서 오디션을 봤을텐데 뭘로 뽑힌거에요? 라고 물었고 HKT 48은 심사는 노래와 줌이었다라고 답했다. 배윤정은 군무가 하나도 안 맞는데 뭐를 연습했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일본에서는 칼군무 이런건 중요하지 않은가요? 라고 물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HKT 48은 안무를 맞추는 것보다 귀요미 일본 아이돌에게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후 트레이너들은 문화의 차이구나라고 이해했지만 일본 연속생들은 한국 연속생들과의 실력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다라며 눈물을 쏟았다. 한편 프로듀스 48의 최종 데뷔 멤버는 12명이며 2년 6개월간 한일 양국에서 활동하게 된다. 6주 금요일 밤 11시 방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